시내의 외곽에 전통마을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. 원주민들의 생활을 기대했지만 스페인풍의 작은 마을이다. 한때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를 꾸며놓은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.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 사람들 조상들은 대부분 스페인에서 건너왔다. 군 걷질 거리도 많다. 우리나라 엿을 연상케 하는 이것은 사탕숯으로 만든단다. 사람들은 이곳에서 고향을 추억하고 있었다. 사실 그룹의 한 번을 추억하고 있었다. 한 번까지만큼은 우리가 날아가서 50년까지만큼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 추억으로 추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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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